화려한 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 디나 하지만 자신의 말을 제발 들어달라고 절교하는 디나 그녀의 가사를 듣고 뜨끔하는 그녀의 남편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피, 디나, 로렐로 구성된 여성 트리오 이들은 오디션에서 매번 낙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력을 커티스가 알아보고 이들에게 지미 어얼리의 백업 코러스를 제안하죠 지미 어얼리는 당대에 나름 잘 나가는 흑인 가수였죠 트리오는 지미와 함께 투어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지미는 결혼도 했으면서 로렐에게 찝적댑니다 매니저 커티스의 추진력으로 지미와 트리오는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 녹음합니다 이 곡은 히트곡 차트에 이름을 올리죠 하지만 백인 가수가 이 곡을 그대로 표절해 음 반응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커티스는 돈을 모아 라디오 디제이들에게 외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나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커티스는 멈추지 않고 지미의 마이애미 공연을 따옵니다 하지만 지미는 과한 애드립으로 동연을 망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커티스는 더 이상 지미의 매니저가 아닌 트리오의 매니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트리오의 이름을 드림걸즈라고 짓고 센터를 뛰어난 외모를 가진 디나를 변경합니다 이전 센터였던 에피는 이것이 탐탁치 않고 커티스와 연애를 하고 있던 터라 그에게 큰 실망을 하죠 팀원들, 커티스, 작곡가 모두가 나서 에피를 설득합니다 팀원들의 설득에 드림걸스는 디나가 리드를 맡아 공연을 펼칩니다 이후 드림걸즈는 지미가 질투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피는 항상 주목받는 디나가 못마땅하죠 화가 난 에피는 녹음실을 박차고 나가고 촬영장에서는 무단 이탈을 합니다 이후 공연장에서 에피는 더 이상 드림걸즈 멤버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피는 방출되고 새로운 멤버를 영입합니다 에피가 빠진 드림걸즈는 디나를 앞세워 스타그룹이 되었습니다 디나는 커티스와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커티스는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됩니다 커티스는 디나가 연기하고 싶지 않은 영화에 출연하라고 강요합니다 한편 에피는 드림걸즈와는 반대로 점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지민은 작곡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녹음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커티스에게 들려주지만 커티스는 혹평을 쏟아내죠 낙담한 지민은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에피는 가수로서 제기를 꿈꾸며 지민의 옛 매니저와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에피는 작은 무대지만 무대에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디나는 커티스 몰래 자신이 연기하고 싶은 영화의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한편 커티스는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을 추구하면서 작곡가와 잦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지민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성공에 눈이 먼 커티스는 점점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커티스를 떠난 작곡가는 에피가 자신의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수라 생각해 그녀를 찾아가죠 에피는 작곡가의 세 곡을 부르고 재개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연예계의 모습과 그 뒤에 가려진 진실을 잘 담은 영화 드림걸즈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